컨셉 정확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돈 벌면 조금 더 하고 또 돈 벌면 또 조금 하고 이러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리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은 다 뭐한 짓이야 혼내고 있겠고 너는 가게를 차렸는데 왜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용돈을 받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요? 결혼하자 안 했어? 결혼했어요 아내분은 뭐예요? 저도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애가 있고 여기도 애가 있고 근데 여기 한 달 매출이 100에서 150인데 월세는 200인데 그럼 손해라서 내 돈을 두들겨 박아야 되는데 집에 얼마를 갖다 주나요?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활을 누가 해? 생활은 아내가 하죠 생활이 누가 해요? 여기는 아내까지 나와서 여기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야 도대체 니들 정체가 희한하네 애 아빠하고 아내도 있고 가정이 다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루에 3만 5만 원 팔아가지고 어떻게 4명 5명이 먹고 살아 절대 안 돼 큰일 난다 니네 이러면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저기요 어우 부담돼 솔루션 얘기하지 마 저희는 하지 마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 야 얘네들은 내려가서 저희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래서 이성애 할 것 같아요 포기 자력 포기 자력 포기 자력 포기 일 매출로만 본다고 해도 하루에 사실 3만 원? 3만 원? 30일 일 안 하고 25일 일 합니다 왜 쉬어 너네가? 자 옥상 루프탑에 올라오는 손님의 숫자 한 50분 정도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앉게 50분 아내분은 뭐예요? 저도 애가 있어요 어 그럼 여기도 애가 있고 여기도 애가 있고 어 뭐야 도대체 니들 정체가